자기가 나한테 한 잔 주웠어 원샷 하고 그 다음 다시 한 잔 주웠어 근데 그거를 눈치 보고 이따가 계속 버리버리는 거예요 대학가서 술을 안 마시는 한 방법입니다 그 말이 신고식 뭐 선서 한다고 저거 저거 하면 어 중간에 틀리면 마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대학교 때 밴드를 했어요 신고식을 하루 종일 해요 운동장을 막 수십 바퀴 뺑뺑이를 돌리고 그리고 하루 종일 막 얼차려 같고 동기는 하나다 뭐 악기를 내 몸같이 막 이러면서 막 하루 종일 그러다가 이제 하루 종일 부르다가 막 신문지 이렇게 펴 놓고 뭐 4명 그 위로 올라가면 신문지 안으로 다 들어가야 돼 아니 밴드를 하는데 왜 신문지 위에 올라가는데 모르겠어 왜 하는지는 뭐 단결력을 보겠다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저녁이 되면 2학년 선배 3학년 선배 4학년 선배 쫙 앉아 요즘에 아마 그런 거 안 할 거야 애들 막 죽고 막 그런 사고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안 할 텐데 나 막걸리 짬뽕 그릇 한 병 다 들어봐 선서문 한 장을 주는데 막 운동장 달리고 굴르고 그때 그때 외워야 돼 그리고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돼 어 해봐 그러면 선서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요걸 하기 전에 일단 막걸리 1.1리터 원샷 그럼 해롱해롱 하겠지 말이 꼬이겠지 너는 뭐 악기를 제목같이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중간에 틀리면 다시 해 그러면 다시가 나오는 순간 한 잔 더 나중엔 발음이 저래 막 이렇게 해요 이거를 한 세 잔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만한 세숫대 같은 거 요만한 게 뱉고 또 먹으라는 거야 선생님 동기는 그러다가 얘가 술을 잘 못 마시는 애라서 쓰러졌어요 얘가 누워가지고 분수 누워있는 상태에서 촤악 고래인 줄 알았어요 고래 뿜어져 나오는데 우와 기가 막히들 그래도 선배들이 그렇게 해놓고는 애들 다 한 명씩 챙겨가지고 다 재우고 다음날 딱 일어나면 선배들이 이제 해장국 같은 거 딱 이미 시켜줬어요 딱 먹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버也 감사합니다.